새순이 돋아나는 봄 숲속 고목에 난 구멍은 올빼미가 좋아하는 둥지다 어미는 이곳에서 새끼를 키우고 있다 산 정상 부분의 한 바위 이곳에도 올빼미가 둥지를 틀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어린 새끼다 바위 밑에서 새끼를 키우는 올빼미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특이한 생태다 귀한 생명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곳 이곳은 사람들이 만든 생명의 숲, 화담이다 화담 숲은 해발 512m의 바리봉 기슬계 자리 잡고 있다 산골짜기 비탈과 계곡을 그대로 살려서 물길을 낸 숲은 1년 내내 계곡 물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이른 봄, 계곡의 이끼는 물까마귀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물까마귀 암컷은 이끼를 뜯느라 바쁘다 입안 가득 이끼를 물고 찾아간 곳은 폭포 아래 바위 틈이다 물까마귀 둥지다 폭포 아래 바위 틈에 튼 둥지라 이끼는 최적의 재료다 이끼를 빈틈없이 채워 둥지를 만드는 송씨는 놀랄만큼 수준급이다 둥지가 거의 완성돼가면 어미는 예민해진다 주변에 천적이 있나 꼼꼼히 살핀다 둥지는 어미가 겨우 드나들 정도로 입구가 좁아졌다 둥지가 완성되면 어미의 알 낳기가 시작된다 암컷은 4일 동안 매일 하나씩 알을 낳았다 이제 암컷은 약 3주 동안 알을 품는다 그동안 어미는 거의 둥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미에겐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다 계곡 옆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에서 잎을 갉아먹는 녀석은 금강산 귤빛 부전나비 애벌레다 배부르게 잎을 먹고 나면 녀석은 나뭇가지 끝으로 이동한다 잎이 3개 정도 나 있는 줄기를 선택한 애벌레 줄기를 자르기 시작한다 이 작업은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가지가 거의 다 잘라질 때쯤 애벌레는 잎 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바람의 가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지자 애벌레는 나뭇잎 아래로 몸을 숨긴다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습지는 생명의 보고다 물가 이끼 속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숨어 있다 1mm도 채 되지 않는 애 반딧불이 알이다 이곳에서 겨울을 난 애 반딧불이 알은 봄이 되면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곧바로 물 속으로 들어간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다 먹잇감은 제 몸보다 큰 타슬기다 애벌레의 무기는 입 속의 침이다 애벌레의 침은 타슬기 근육을 마비시켜 버린다 다슬기 한 마리를 사냥한 덕분에 주변에 있던 애벌레들까지 포식을 한다 이렇게 물 속에서 약 한 달간 먹이를 먹고 자란 애벌레는 물 밖으로 나와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한다 입에서 나온 접착성 본비물에 모래와 진흙을 섞어 스스로 고치를 만든다 이렇게 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약 열흘간 번데기 생활을 한다 봄이면 계곡 근처 숲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금강산 귤빛 부전나비도 방금 낙엽 밑에서 번데기 껍질을 벗었다 햇살이 드는 나뭇가지에서 몸을 말린다 금강산 귤빛 부전나비는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된 나비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 나비다 나비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짝짓기를 한다 번식은 가장 중요한 생존의 이유기 때문이다 짝짓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뤄진다 힘센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는 곤충의 세계 이 무렵 숲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나비들 세상이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에게 다가가는 수컷 암컷은 꼬리를 지켜들며 거부한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숲속 산책로 그 한쪽에는 깊은 산속에 사는 산솔새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솔새 어미는 암수가 번갈아가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나른다 그런데 둥지 안의 새끼가 어미를 닮지 않았다 어미보다 큰 덩치의 그 모습까지 녀석은 벙어리 뻐꾸기 새끼다 2주 전 벙어리 뻐꾸기 어미가 산솔새 둥지에 몰래 알을 하나 낳았다 그 후 산솔새보다 먼저 알에서 깨어난 벙어리 뻐꾸기는 산솔새 알과 새끼를 모두 밀어내고 둥지를 독차지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산솔새 어미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벙어리 뻐꾸기를 키우고 있다 땅속 굴에서 겨울잠을 자던 다람쥐도 잠에서 깨어 세상 구경을 나왔다 묵은 잣에서 알맹이를 찾아낸 녀석은 운이 좋은 편이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 다람쥐 사형제는 생애 처음으로 봄을 맞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봄은 먹잇감이 부족한 계절이다 이른 봄에는 풀립이라도 먹어야 한다 입에 맞는지 녀석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이 시기 어린 다람쥐들이 즐겨 먹는 것은 민들레잎과 토끼풀꽃이다 이른 봄 새끼들의 성장 속도는 빠르다 산솔새 둥지에서 태어난 벙어리 뻐꾸기 새끼는 둥지가 좁을 정도로 자랐다 빈 입으로 둥지 앞에 선 어미 새끼가 아무리 보채도 먹이를 주지 않는다 다 자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어미의 이소 작전이다 산솔새 어미의 소리에 용기를 낸 새끼는 둥지 위에 올라섰다 간신히 둥지 밖으로 나오는 데는 성공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산솔새 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선물로 준다 또 다른 어미는 갈색 여치를 입에 물고 기다리고 있다 둥지 밖으로 나왔다고 새끼가 독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새끼는 어미의 먹이를 필요로 하고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어미의 몫이다 어미의 다음 목표는 새끼를 나무 위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 이번에도 먹이를 이용한 전략이다 먹이를 줄듯줄듯하다 날아가 버리는 어미 어미의 작전은 성공이다 단풍나무 위로 날아오른 새끼 이 숲의 당당한 새 식구가 되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모노레일 승강장역 쪽동백나무 줄기에 벌이 집을 지었다 나뭇가지에 단단히 붙여넣은 벌집 생긴 모습이 마치 뱀 허물 같은 뱀 허물 쌍살 벌집이다 길이가 약 30cm인 벌집 안에는 방마다 애벌레가 자라고 있다 그런데 애벌레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벌들은 어미가 아니다 약 한 달 전 먼저 태어난 벌들이다 동생들에게 줄 먹이는 소화가 잘 되도록 침을 섞어 경단을 만든 후 조금씩 잘라 애벌레에게 먹인다 애벌레를 돌보며 벌집을 지키는 일은 오로지 먼저 태어난 언니 벌들 몫이다 뱀 허물 쌍살 벌집은 그 위치에 따라 벌이 자라는 상태가 다 다르다 제일 아래쪽 방에는 최근에 낳은 알이 들어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큰 애벌레가 자라고 있다 중간 부위의 애벌레들은 번데기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다 자란 애벌레는 스스로 실을 뽑아 문을 막는다 이렇게 문막이 공사가 끝나면 애벌레는 방 안에서 번데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약 2주 후 번데기에서 깨어난 벌은 직접 문을 뚫고 나온다 이 봄 화담숲은 생명의 신비로 가득하다 이 봄 화담숲은 생명의 신비로 가득하다 약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빗 안에 만든 화담숲은 4천여종의 식물이 자라는 생태숲이다 나무의 종류와 식생에 따라 만든 16개의 테마원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5.2km의 산책로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있게 길이 만들어져 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화담숲 큰 도시 근처에 있는 숲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도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태양 에너지를 받은 나무들은 광합성을 하고 숲은 맑은 공기를 뿜어낸다 특히 2천여 그루의 소나무가 운치있게 자라는 소나무원은 살균 작용이 뛰어난 피톤치들을 뿜어내며 숲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숲 그 한쪽에는 야생이 살아 움직인다 늙은 소나무 밑동에 난 구멍 말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안에서는 말벌이 벌집을 만드는 중이다 말벌은 솜씨 좋은 건축공이다 구멍 안에 집을 다 지은 후 입구를 막는 대문공사가 시작된다 손으로 빚은 듯 정교한 작업을 말벌은 입으로 해낸다 나무 껍질에 접착성이 강한 침을 섞어 정성실의 대문을 만든다 화담숲은 1년 내내 꽃이 핀다 진달래 가지고 철죽이 만발하면서 화담숲은 꽃동산이 든다 흔히 보는 산딸나무꽃은 흰색인데 이곳에선 연분홍색이다 5월 이 숲에서 여심을 사로잡는 꽃은 찔레다 빨간 꽃이 피는 찔레는 지금은 거의 사라져 보기 힘든 우리나라 토종 붉은 찔레꽃이다 수련원의 연못 수련이 피기 전에 외계 연꽃이 먼저 꽃망울을 터뜨렸다 이 무렵 연못은 잠자리 왕국이 된다 수련원 연못 주변에서 발견된 잠자리의 종류만 해도 십여종이 넘는다 물에서 기어나오는 녀석은 쇠측범 잠자리 유충이다 장포 줄기 끝으로 올라간 유충은 약 30분간 몸을 말리며 우화를 준비한다 대부분의 잠자리는 거꾸로 매달려 우화하지만 쇠측범 잠자리는 직립형으로 우화하는 게 특징이다 날개를 다 펼친 잠자리는 천적의 공격을 피해 물과 나뭇가지로 이동한다 약 2시간 후 몸이 완전히 마르면 비로소 잠자리는 가볍게 숲을 향해 날아오른다 비는 반가운 손님이다 숲은 모처럼 생기가 넘친다 도라지꽃 속에는 검은다리 실베짱이가 비를 피하면서 먹이를 먹고 있다 산제비 나비는 비에 젖은 길 위에서 무기질을 흡수하고 물은 바로 배산한다 비를 맞고 바위 위에 있기도 환한 초록빛으로 깨어난다 숨어있던 생명들도 모습을 드러낸다 느리게 움직이는 산 민달팽이는 천적의 눈에 띄기 십상이다 하지만 독성이 있어서 새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렁이는 다르다 땅 위로 올라온 지렁이는 새들이 곧 천적이다 비 오는 날 새들은 지렁이 같은 먹이를 찾아 나선다 동고비도 마찬가지다 딱새도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 오래 태어난 새끼까지 어미를 따라 나왔다 빛 속의 다람쥐까지 숲은 먹이를 찾으러 나온 생물들로 가득하다 비 온 뒤 계곡의 물소리가 더 요란스러워졌다 계곡 옆 바위에 둥지를 튼 물가마귀 둥지 알을 품은 지 20일이 지나자 새끼들이 태어났다 어미는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사냥하느라 바쁘다 물가마귀의 먹이는 물 속에 사는 날돌의 류다 날돌에는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나무 껍질과 모래로 몸을 감싸고 위장 생활을 한다 그러나 물가마귀 눈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물가마귀는 날개가 물에 젖지 않는다 꼬리에 기름샘에서 수시로 기름을 뽑아 날개에 묻히기 때문에 수영은 물론 잠수도 가능하다 어미가 계곡 옆에 둥지를 튼 이유도 물 속에서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기까지 약 보름간 어미의 사냥은 계속된다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원앙연못에는 원앙과 잉어가 함께 살아간다 이 연못 주변은 화담숲을 찾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쉼터 바로 옆 나뭇가지에 붉은 머리 오목노니가 둥지를 틀었다 숲에서 가져온 애벌레를 새끼 여섯 마리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란 쉽지 않다 새끼가 많은 어미는 한시도 쉴 틈이 없다 하루 종일 먹이를 물어다 날은 어미는 어린 새끼의 배설물을 먹는다 다행히 먹잇감 사냥은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둥지 앞 연못 주변에 애벌레나 메뚜기 같은 먹이가 많기 때문이다 새끼들은 잘 먹는 녀석이 더 많이 얻어먹는다 이번엔 거미 알집을 통째로 물고 왔다 먹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숲은 새들에게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도 붉은 머리 오목노니가 둥지를 틀었다 물가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기에 물이 많은 화담숲에선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곳 숲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곡 옆 개울가 한 달 전 번데기 방을 만든 애 반딧불이가 우화를 시작했다 우화가 끝나면 바로 옆 풀립으로 올라간다 초여름밤 사람들은 애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여기 반딧불이 있네 크기가 작아 애 반딧불이를 불리는 녀석은 길이가 보통 1cm 정도 반딧불이가 불을 밝히는 건 짝을 찾기 위해서다 그날 밤 숲에는 애 반딧불이의 빛이 하늘에는 별빛이 밤새 숲에 쏟아져 내렸다 골짜기에 위치한 숲 아침 햇살이 드는 시각이 다른 곳보다 늦다 이른 아침 새끼를 키우는 물가치 둥지는 소리부터 요란하다 새끼 기르는 어미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물가치는 집단 번식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 새끼를 보호하며 함께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날카로운 발가락 덕분에 조류 중 나무 탁의 명수로 알려진 동고비는 수직으로 나무를 오르내리며 사냥감을 찾는다 식물성 먹이를 좋아하는 곤줄박이의 아침은 나무 씨앗이다 오색 닭다구리도 나무 둥지 속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나르느라 바쁘다 이른 아침 사냥감을 찾는 황조롱이의 눈빛이 매섭다 이 숲의 최고 포식자다운 움직임이다 화담숲에서 아침을 여는 꽃은 수련이다 해가 뜨면 잠에서 깨어난다 연꽃의 한 종류인 수련의 숫자는 물 숫자가 아니라 잠 숫자다 즉 잠자는 연꽃이라는 뜻이다 이른 아침 꽃잎을 펼쳐 잠에서 깨어난 수련은 해가 서산의 기온은 오후 3시경이면 하나 둘씩 꽃잎을 닫는다 산책로에 솔나리가 피었다 산책로에 솔나리가 피었다 산책로에 솔나리가 피었다 새하씨라는 꽃말을 가진 솔나리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다 호리꽃 등에는 솔나리 꽃가루를 먹느라 정신이 없다 숲에는 꽃이 피고 그 꽃은 곤충을 부른다 숲에는 꽃이 피고 그 꽃은 곤충을 부른다 산책로에 솔나리 꽃다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 원앙 연못에는 오래 태어난 새끼 원앙들이 먹이를 찾으러 나왔다 폭우가 원앙에겐 잔칫날이다. 굵은 빗줄기가 풀립에 있던 벌레들을 물 위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을 품는 어미에겐 큰 시련이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도 마찬가지다. 알이 비에 젖으면 온도가 내려가 부하에 실패하고 만다. 어미는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둥지를 지킨다. 쪽동백나무 가지에 집을 지은 뱀 허물 쌍살벌집은 폭우에도 비가 거의 들이치지 않았다. 층층이 뻗어있는 나뭇가지 밑에 둥지를 만든 덕분이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기까지 막지는 못한다. 비상상황이다. 뱀 허물 쌍살벌들은 일제히 습기 제거에 나섰다. 벌집 주변을 돌며 빨아들인 습기는 방울방울 벌집 밖으로 뱉어낸다. 물기는 벌집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알과 애벌레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뱀 허물 쌍살벌들은 알고 있다. 소나무 구멍에 집을 지은 말벌은 사정이 심각하다. 대문이 반쯤 떨어져 나갔다. 비가 구멍 속 집까지 들이친다. 급한 건 빗물 제거. 말벌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습기를 빨아들이는 말벌은 열심히 물기를 모은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버리는 역할을 하는 벌에게 물방울을 전달한다. 완벽한 분업화다. 이틀간 내리던 비가 그쳤다. 그동안 숲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평소 숨어있던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생긴 모습이나 크기가 꼭 달걀처럼 생긴 것이 땅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달걀 껍질과 같은 흰 껍질을 짓고 붉은 알맹이가 올라와 퍼지면 우산이 생긴 것이다. 달걀처럼 가시된다. 달걀 버섯은 일명 황제버섯으로 불린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버섯을 구해오면 같은 무게의 황금을 줄 만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포구의 소나무 구멍에 있는 말벌집은 대문이 다 부서지고 안에 있는 집도 피해를 입었다. 비가 그치자 말벌은 제일 먼저 청소부터 한다. 떨어져 나간 벌집 잔해부터 물어다 버리느라 분주하다. 애벌레에게 치명적인 미생물 번식을 막으려면 청소보다 급한 일은 없다. 청소에 집안 보수까지 서둘렀는데도 어느새 집 바로 앞에 버섯이 생겼다. 습기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럴 때 말벌의 날개는 선풍기가 된다. 집안 정리가 끝난 뒤에서야 말벌은 대문 보수에 나섰다. 집에 대한 말벌의 애착은 지칠 줄 모른다. 한여름 7만여 그루의 산수곡이 만개했다. 산수곡의 꽃 가장자리 큰 꽃잎은 진짜 꽃이 아닌 헛꽃이다. 진짜 꽃은 가운데 있는 작은 꽃이다. 주변의 큰 가짜 꽃잎은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한 작전이다. 진짜 꽃이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산수곡의 작전대로 벌은 진짜 꽃을 찾아왔다. 진짜 꽃의 수분이 끝나면 하늘을 향해 있던 가짜 꽃잎은 땅바닥으로 고개를 돌린다. 더 이상 벌과 나비를 유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산수곡 꽃은 토양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중성일 때는 흰색 꽃이 피지만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연자주색 꽃을 산성이 강할수록 푸른색 꽃을 피운다. 물을 좋아하는 산수곡은 여름 내내 계곡 옆 숲을 지킨다. 여름 계곡에는 물봉선이 한창이다. 꽃 모양이 뻐꾸기 입속처럼 생긴 뻐꾸기 날이는 한여름을 알리는 꽃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더위를 피해 새들도 계곡의 나지막한 웅덩이를 즐겨 찾는다. 새들의 목욕탕이다. 1급수의 물을 흘려보내는 이 계곡에는 귀한 생물이 산다. 가재다. 오염되지 않은 계곡의 돌 틈에 사는 가재는 청정지역임을 나타내는 지표조입니다. 물고기를 잡은 이 녀석은 바위 틈에서 마음껏 포식 중이다. 예부터 가재 계곡이라 불렸던 이곳은 연중 물길이 이어지면서 해마다 가재수가 늘어나고 있다. 무더위는 사람에게도 뱀 허물 쌍살벌에게도 힘든 시련이다. 벌들도 더위를 식히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이럴 때 날개는 선풍기처럼 유용하다. 식구가 늘어나면서 먹이도 그만큼 많이 필요해지는 시기. 벌들의 사냥감은 주로 나방과 나비들이 성충이 되기 전 애벌레다. 날카로운 입으로 애벌레의 딱딱한 껍질부터 잘라낸다. 그리고 속살을 경단으로 만들어 물어 나른다. 그 중에서도 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내장이다. 그런데 처음 먹잇감을 사냥한 건 벌이 아니다. 미뜨리 개미들이다. 허리 아래쪽을 들어올려 침을 쏘는 미뜨리 개미는 그 독으로 애벌레를 마비시켜 사냥한다. 미뜨리 개미보다 서너 배나 덩치가 큰 곰개미도 냄새를 맡고 찾아왔다. 곰개미는 미뜨리 개미 눈을 피해 아랫부분에서 즙을 빨아먹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미뜨리 개미가 접근하는 순간 곰개미들은 주랭랑을 친다. 미뜨리 개미에게 독침이 있다는 걸 곰개미도 알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땅골은 배짱이 사냥에 성공했다. 무게가 무거워 한 번에 나를 수 없어 배짱이를 둘로 나누고 있다. 먹이는 생존이다. 숲에서 절대 강자는 없다. 배짱이를 사냥한 땅골도 순식간에 노란 직범 잠자리의 먹이가 됐다. 풀밭의 강자는 따로 있다. 사막이다. 부동자세로 30여 분을 기다려 나방을 사냥한 사막이. 사냥감을 산채로 씹어먹는다. 먹이 사냥이 끝나고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는 숲속 생명들의 종족보존 본능이다. 짝짓기가 끝난 후 암컷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나뭇가지에 200여 개의 알을 알집 속에 낳아 단단히 붙여놓는다. 알집 속의 알들은 이곳에서 긴 겨울을 나고 내년 봄 알에서 깨어날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맞아 죽은 며느리의 모습을 닮았다는 전설의 꽃. 입술에 하얀 밥알이 묻은 모양을 한 꽃 며느리 밥풀이 피었다. 여름이 끝나간다는 숲의 신호다.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굴참나무 열매도 붉어지면서 익기 시작한다. 이 무렵 굴참나무 아래에는 부러진 가지가 유난히 많이 발견된다. 땅에 떨어진 가지는 잎과 열매가 달린 온전한 형태다. 도대체 누가 이 가지를 잘라서 떨어뜨린 것일까. 그 답은 굴참나무 가지에 있다. 거위처럼 잎이 긴 도토리 거위벌레다. 암컷은 예리하고 긴 잎으로 굴참나무 가지를 자르고 있다. 몸 길이는 1cm 정도지만 몸 길이 절반이 넘는 긴 잎으로 나뭇가지를 자른다. 가지를 절반쯤 자르고 난 뒤 암컷은 도토리 열매 쪽으로 내려온다. 이번에는 긴 잎으로 도토리에 구멍을 파기 시작한다. 알을 낳기 위해서다. 암컷의 구멍 파기가 시작되면 수컷이 와서 짝짓기를 시도한다. 잠시 동작을 멈춘 암컷. 이내 도토리에 구멍 뚫기를 계속한다. 잠시 후 다른 수컷이 나타났다. 수컷은 필사적으로 침입자를 물리치지만 암컷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사이 암컷은 도토리 구멍에 산란관을 꽂아 알을 낳은 후 자르던 나뭇가지로 올라간다. 수컷은 다시 짝짓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암컷은 나무 자르기를 쉬지 않는다. 짝짓기가 끝난 후에도 수컷은 암컷 뒤에서 지키고 서 있다. 다른 수컷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다. 주변에 있던 다른 수컷이 다시 접근한다. 이번엔 두 마리다. 그 중 한 마리가 막아 서 있는 수컷을 암컷인 줄 착각하고 짝짓기를 시도하다 혼쭐이 난다. 침입자를 모두 물리친 수컷. 나무 자르는 수고는 하지 않지만 암컷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다. 가지를 거의 다 자를 즈음 암컷은 위치를 바꾼다. 나뭇가지와 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끊어진 나뭇가지가 중간에 걸려버렸다. 암컷이 잘라낸 대부분의 나뭇가지는 바닥에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 구멍에는 산란한 알이 들어있다. 약 5일 후 도토리 속에서 부화한 유충은 도토리를 먹고 살다가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을 나야 한다. 바닥에 떨어진 굴참나무 도토리는 도토리 거위벌레의 미래가 담긴 어미의 마지막 선물이다. 그런데 온이 나빴다. 나뭇가지를 땅으로 떨어뜨리는데 실패한 어미는 그 현장을 찾아와 주변을 맴돈다. 두 시간을 넘게 작업한 나뭇가지의 자른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태어난 애벌레는 앞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을 날 수 없다는 걸 어미는 알고 있다. 약 30여 분 만에 수컷은 떠나고 암컷은 자신이 자른 나뭇가지를 떠나지 못한다. 화담숲이 붉게 물들었다. 11월 가을이 깊어졌다. 약 3만 그루의 단풍나무가 만들어내는 빛깔은 그림같은 풍경이다. 일반 단풍나무는 잎이 7가닥으로 갈라져 있고 가장자리엔 뾰족한 톱니가 있다. 우리나라 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풍나무는 당단풍이다. 당단풍은 잎이 9개 내지 11개로 갈라진다. 화담숲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400여종의 단풍나무를 볼 수 있는 단풍 전시장이다. 화담이라는 이름 그대로 나무도 바람도 정답게 말을 건네는 숲. 화담숲의 가을이 깊어간다. 화담숲의 가을이 깊어간다. 화담숲의 가을이 깊어간다. 봄에 붉은 꽃이 피었던 찔레는 이 가을 붉은 열매를 맺었다. 바로 이 찔레 열매를 노리는 녀석이 있다. 사람들의 시선은 피했지만 들리는 소리에 잔뜩 긴장하며 찔레 열매를 따먹는다 다 먹고 나면 입 주변을 깨끗이 닦는다 산책로에서 들려온 재채기 소리에 놀라 주변을 살피는 다람쥐 재빨리 몸을 숨긴다 가을은 다람쥐에게도 먹이가 풍부한 계절이다 숲속의 백년 밤나무 사람들 손이 닿지 않는 이곳 밤나무는 올해도 굵은 열매를 맺었다 떨어진 밤은 다람쥐 차지다 가시가 많은 껍질 속에서 밤을 능숙하게 꺼내는 다람쥐 밤 하나를 까는데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는다 다람쥐은 낙엽 속에 숨어있는 도토리를 찾는데도 선수다 화면 속도를 빨리 돌리는 것처럼 녀석의 움직임은 재빠르다 다람쥐은 코와 입 주변이 감각기관이라 항상 먹이를 먹고 난 후 자신의 침으로 깨끗이 닦는다 다람쥐은 코와 입 주변이 감각기관이라 항상 먹이를 먹고 난 후 자신의 침으로 깨끗이 닦는다 마무리는 낙엽으로 한다 가을은 유난히 짧다 한여름 초록으로 빛나던 나무들도 옷을 벗었다 겨울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도 없이 찾아왔다 천여 그루의 자작나무 군락지는 새하얀 모습을 드러냈다 불에 타면 자작자작 소리를 내는 자작나무는 종이처럼 하얀 나무 껍질 옷으로 이 겨울을 날 것이다 숲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다 숲을 지키는 건 새들이다 추운 날씨에 새들도 먹이 찾기가 더 힘들어진다 나무 열매나 나무 뜬걸에 숨어있는 벌레라도 찾아야 한다 숲 속 낙엽은 땅에서 숲을 지킨다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겨울의 봄을 기다린다 이 시기 다람쥐에게 필요한 건 낙엽이다 볼 주머니가 미어 터지도록 낙엽을 입안으로 밀어넣는다 입안 가득 낙엽을 물고 찾아간 곳은 자기 집이다 낙엽으로 빈틈없이 바람을 막아 겨울잠에 빠져든다 하얀 눈꽃이 숲을 덮었다 나뭇가지 위에도 찬 겨울이 내려앉았다 나뭇가지 위에도 찬 겨울이 내려앉았다 그 속에서 소나무만 유난히 푸르다 생명을 품고 있는 숲 한겨울 소나무가 그 숲을 지키고 있다 나뭇가지 위에도 찬 겨울이 내려앉았다 나뭇가지 위에도 찬 겨울이 내려앉았다 나뭇가지 위에도 찬 겨울이 내려앉았다